안녕하세요 드림즈케차 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꽃마차를 내리러 갑니다. 막 달려야 될 꽃마차가 어디에 가 있기를 내리러 갈까요? 어디 지방에서 축제같은데 가면은 왜 마차에다가 아이들 태우고 말로 한바퀴 돌고 이렇게 얼마씩 받고 그러는 곳 있잖아요. 바로 그 꽃마차 입니다. 근데 이 꽃마차가 장식을 많이 해 나갖고선 지게차로 내리기 굉장히 불편해요. 과속방지턱 넘을 때 살살 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머릿통 빵꾸나요. 살살 넘어가야 돼요. 저 위에 길가에 꽃마차를 실은 카고트럭이 하나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도 도로에서 작업을 해야되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되겠죠. 차량의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곳인데요. 잠시만 먹어도 금방 밀리게 되죠. 어디나 마찬가지일겁니다. 일단 지게차를 한쪽에 세워놓고선 꽃마차 어디를 떠야 될지를 하주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꼭 물어보셔야 돼요. 요게 지금 10년째 제가 이집 계속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꽃마차를 실고 내리고요. 근데 갈 때마다 지게빨이 틀려져요. 어디를 떠야 될지를 항상 물어봐야 돼요. 희한해요. 이거는 왜 맨날 틀려지는지. 아마도 이게 이제 철수해서 들어오면은 축사에 오고 꽃마차 보관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지보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장식도 하고 그러다보면 중심점이 조금씩 틀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마차의 모양이 추레라처럼 뒤쪽에 일정 부분 사람 타는 곳이 있고 앞쪽 핸들 부분이 있어요. 그 바퀴도 또 크기 때문에 지게빨을 넣을 때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이 꽃마차도 지금 그 우리 그 페이로다나 추레라처럼 허리 꺾임이에요. 허리 꺾임. 핸들 조향할 때 핸들 조향하면 허리 부분이 꺾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지게빨이 오른쪽으로 쭉 아무리 벌려도 그 핸들 앞바퀴 쪽에는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뒤쪽에서만 들어야 되는데 무게중심이 또 뒤쪽으로만 쏠려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뒤에 들게 되면은 앞에 그 조향 부분이 밑으로 이렇게 쳐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걸 높이 될 수밖에 없죠. 길에 밀려 있는 차들 때문에 약간 마음이 조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과 뭐 몇 분 차이 아니니까 신중하게 아차를 합니다. 다행히 차가 많이 밀려 있진 않네요. 뒤쪽에 한두대밖에 없어요. 일단 그러고 요거 요 마차는 이정도면 뜨기 좋은 거에요. 지금 발 넣기도 참 좋잖아요. 이정도면은요. 이 마차는 상하차다 보면은 이 지게빨이 안 맞으면은 그 옆에 장식해 놓은 부분이 조금 파손될 때도 가끔 있어요. 이 자체 뼈대는 굉장히 단단해요. 그나마 그래도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뼈대는 굉장히 단단해요. 어차피 장식은 여기서 다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더라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아도 된단 얘기죠. 그러나 지게빨이 들어갈 데가 없어갖고선 그 옆에 장식품이 조금 파손되면서 이거 마차를 뜰 때가 있어요. 그런건 불가피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요거를 떤 상태에서 높이든 상태에서 떨어트리게 되면은 아주 많이 망가지겠죠. 고런건 조심해야겠죠. 그런 일은 없어야죠. 이제 두 번째 마차는 조금 까다로운데요. 왼발과 오른발을 이렇게 벌려서 뜨게 되면은 왼발과 오른발의 그 높이 차이가 있어서 보통 축사해서 뜰 때는 오른발 위에다가 벽돌이나 블럭 같은 거 돼가지고 높낮이로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근데 여기 도로에서는 그런 겨를이 없어요. 차는 밀려있지 뭐 높낮이 맞춘다고 길을 그렇게 오랫동안 막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기울든 말든 그냥 떠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과감하게 작업해야죠. 뭐 근데 이상하게 이 꽃마차는 제가 거의 여기 10년 이상 나였는데도 왜 갈때마다 새롭죠.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맨날 물어봐야되요. 이거 물론 그걸 물어보는데는 어떤 그 책임이 누가 질 것이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꽃마차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한테 저는 물어봐서 뜨는 거예요. 고랬을 때 고개 조금 파손이 되더라도 제 책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사장님 안 계실 때가 있어요. 함우창 사장님하고 저하고 내릴 때가 있는데 이때는 제가 정말 신중을 위해서 내립니다. 이거 옆에 장식품 하나 안 떨어뜨리려고 굉장히 조심을 해요. 이렇게 머리쓰고 저렇게 머리쓰다 보니까 갈 때마다 이게 작업할 때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첫 시도로 뜨라는 것을 뜨니까 너무 오른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뜨게 되면 앞으로 쏟아져요. 결국엔 오른발을 좀 벌려갖고 이 높낮이가 틀리더라도 기울더라도 그때는 쏟아지지 않거든요. 발을 넓게 벌리면은 발을 넓게 벌려갖고 그냥 뜹니다. 이럴 때는 원래 그 축사에서 뜰 때는 오른쪽 발에다가 높이를 맞춰줘요. 그리고 이 마차도 이 두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뜨는 게 그때마다 다 틀린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분들 그 1톤차에 추레라 뒤에 달아갖고선 본인들 차로 그냥 옮겨올 때도 있어요. 지게차 안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갈 때마다 뜨는 중심점이 항상 틀려지는 것 같아요. 차마다 틀리기 때문에 저도 이걸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 저도 이걸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 지금 오른발에 높낮이를 안 맞춰줬을 때는요. 오른쪽으로 이 앞에 쪽이 기울기 때문에 누군가 앞에 핸들을 잡아주는 게 안전하겠죠. 일단 떠서 가장 가까운 도로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사람이 끌기 쉬워요. 말이 끓으면 마차지만 사람이 끌 수도 있을 정도예요. 물론 무게는 많이 나갔는데 바퀴가 크고 가볍다 보니까 사람 힘으로도 잘 끌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지게차 작업은 다 끝났네요. 저도 저렇게 내려놓은 것 한번 굴려봤는데요. 사람 둘이 끌면은 금방 끌려가요. 이 바닥이 또 좋잖아요. 잘 굴러갑니다. 아주. 말들이 이 마차를 끌면서 힘을 최소한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마차겠죠. 잠깐 동안 차가 몇 대 밀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적한 도로라도 도로를 막고 작업하면 이렇게 차가 금방 밀리는 법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빡빡거리는 거 하나 없이 그냥 차분히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 때마다 지겟발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 물어봐야 되는 아주 마술같은 꽃마차였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이제 헤드캠 접고 저도 철수합니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